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로까지 언급되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는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도 출석했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2017년이던 2018년에 이미 범죄전력이 있는데 가해자가 2018년에 입사했습니다. 그때 이런 자료는 확인이 안 됐습니까? 네. 저희들이 거주지로 사실주의를 통보를 하는데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걸로. 10월 8일자로 10월 8일 이후에 직위해제가 되었죠. 그런데 직위해제자가 다른 직원의 근무 현황에 정보를 접근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직위해제가 우리 직원의 지위를 박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기 업무 관련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안은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할 그 당시에 이미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범죄 전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또는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입사를 진행했다. 이런 지적이 나온 건데요. 이 교통공사 측에서는 본인들은 알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게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던데요. 그러니까 제도의 허점인 거죠. 지금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관할지 주민등록센터에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죄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조회가 되지 않는 겁니다. 파산이랄지 수용했던 사실이나 이런 거고요. 지난번에, 작년 5월부터 성범죄 관련도 조회가 가능한데요. 지금 디지털 성범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범죄 중에서 굉장히 심각해지는 게 디지털 성범죄고요. 최근에도 여러 가지 보도로 인해서 지금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가 매우 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광범위 유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제도적으로는 그것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교통공사 입사 당시에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됐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을 해야 되고요. 특히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지방 공기업인데 아무래도 지방으로 갈수록 이런 채용이나 결격 사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정확히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산에도 조회가 안 됐고 그렇고 이런 어떤 성범죄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떤 결격 사유로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 사장이 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이거는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지금 점점 범죄는 정말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 이런 제도나 이런 사법 제도가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행안부나 법무부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 신속하게 규정을 정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미 직위 해제됐던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의 내부망을 이용할 수 있었던 점도 질타를 받았는데요. 공사 측은 직원이 개인 주소까지는 절대 볼 수 없다라면서 반박을 했었죠. 그런데 저희 채널A의 보도가 나간 지 단 하루 만에 전주환이 내부망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파악했다면서 돌연 인정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요. 사건 발생 엿새가 지나도록 내부망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책임론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글쎄요. 지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웃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럼 여성 영무원이 당직을 하다가 사건이 난 겁니까? 핵심의 본질이? 그럼 여성 영무원의 당직을 줄인다. 그러면 이게 남성 영무원이 살해했으면 그러면 영무원은 남성은 채용할 수 없는 겁니까? 지금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런 구시대적 발상으로 여성 영무원의 당직을 안 시키겠다 하면 그러면 이제 여성 영무원들 입장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 노조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당직이 있어서 한 명이 아니라 2인 1조로 좀 해달라. 안전을 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지하철 역이나 이런 데 가면 주치자도 많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지 왜 이걸 또 여성의 문제로 놓고 저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게 어떻게 교통공사 사장님의 인식이 저 정도라는 거. 굉장히 아까 여성가족부 장관도 그렇고요. 저는 아까 서울시 의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직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하면 사실은 저는 제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도 정말 서울시 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저는 별도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좀 제대로 이 사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직원이어서 발생한 사고가 본질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고 뭐가 중요한 거를 좀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하네요.